지난 3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주가가 5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현지 시간으로 12일 쿠팡 주가는 8.25% 하락한 34.13달러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. 상장 당시 쿠팡 주가 63.50달러와 비교하면 약 46%가 하락한 겁니다. 상장 당시 쿠팡은 우리 돈 5조 3,500억 원 규모의 기업 공개에 성공했는데 순손실이 지속해 증가하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져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